전유진의 두각과 가창력은 한일 국제음악경연대회를 통해 확인됐고 매력적인 연주 스타일과 남다른 목소리로 수백만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번 콘테스트에서 그녀는 음악적 능력뿐만 아니라 매력으로도 점수를 획득하며 한국과 일본 모두에서 케이팝 열풍의 가장 빛나는 스타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06년 10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난 전유진은 어려서부터 노래 재능을 보였다. 2019 포항 비치쇼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2020년 3월 14일 정식 데뷔했다. 이후 유진은 뛰어난 재능과 예술에 대한 헌신으로 관객들의 사랑과 찬사를 꾸준히 받아왔다. 전유진의 매력은 목소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팬들과 소통할 때 따뜻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유진이 팬들과 진심을 다해 소통하는 모습의 팔로워 수가 급증했다. 최근 유진가드 팬카페는 하루 평균 950명의 신규 회원이 추가돼 전체 회원 수는 4640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현상은 유진의 음악이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면서 강력하고 다양한 팬 커뮤니티를 구축한 것에서도 입증된다. 유진의 인기와 사랑은 목소리뿐 아니라 본연의 성격으로 인해 한국 가요계에 돌풍을 일으키며 케이팝 스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전유진은 트로트 가요계의 일시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팬들 마음속에 빛나는 별임을 스스로 확인시켜왔다. 그녀의 경력은 온라인 모임, 생일 이벤트, 앨범 발매 프로젝트 등의 이벤트를 통해 많은 긍정적인 활동과 팬들의 열렬한 지지를 확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유진은 팬들과의 소통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의 팬카페 구독자 수는 나날이 늘어나 현재 950명에 이르렀다. 이는 그녀에 대한 팬들의 사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음악 경력에 대한 확고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반영합니다. 전유진 씨는 교통사고 예방 프로그램 홍보대사로도 활동하며 포항시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또한 mbc 예능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출연해 자신의 남다른 실력과 매력을 많은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있다. 전유진의 인기와 영향력은 부분적으로 중산층과 상류층의 지지에 힘입어 강화됐다. 그녀는 두터운 팬층을 구축했고 이는 전유진 tv, 조선트롯 경연대회 등 방송에서도 반영돼 미스트로트 2분의 출연에 큰 화제를 모았다. 트로트 가요계에서 전유진의 앞날은 더욱 빛날 것을 약속한다. 팬들의 뜨거운 사랑과 지지에 힘입어 그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커리어를 발전시키며 국내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트로트계 실력파 여가수 전유진이 인상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실력을 입증했다. 지난 음악 경연에서 탈락한 그녀는 단숨에 실력을 회복하며 가왕의 출연에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팬들의 마음속에 그녀의 입지를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가요계에서의 영향력도 확대됐다. 2024년 5월 넷째 주에는 전유진이 미스트로트 2분 참여자 트렌드 지수 5269점으로 1위를 차지해 4814점, 3530점을 기록한 김태현, 곽홍진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 데이터는 그녀의 능력을 부분적으로 반영할 뿐만 아니라 전체 팬의 61%, 여성 팬의 비율이 39%를 차지하는 그녀의 매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전유진은 50대가 58%, 40대가 20%, 30대가 11%로 중장년층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각 트랙마다 팬들과 깊은 관계를 구축하는 그녀의 능력. 전유진의 무대 스타일은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감동을 주기도 한다. 그녀는 강력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목소리를 사용하여 청중에게 실제 감정을 전달했으며 매 공연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팬과의 상호작용도 높이 평가되어 강력하고 충성도 높은 팬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활동과 성과를 통해 전유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 그 이상임을 입증했다. 그녀의 경력은 여러 세대의 팬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재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됨에 따라 미래는 그녀에게 더 많은 성공을 약속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유진의 다음 히트곡을 기대하고 있으며 그녀가 유망한 음악 경력으로 계속해서 더 많은 팬을 끌어들일 것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전유진은 한국 트로트계의 큰 히트를 쳤고 그녀의 후광 뒤에는 헌신적인 두 인물 아버지 전용근과 어머니 김진숙의 모습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딸이 음악을 시작한 초창기부터 부단히 노력해왔다. 효진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노래 실력을 보여줬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재능을 깨달은 그녀의 부모는 딸의 음악적 발전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녀 레슨부터 전문 성악 레슨까지 다양한 음악 강좌를 통해 효진에게 공부하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심과 투자는 공부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효진은 무대 경험을 쌓기 위해 부모님의 권유로 여러 음악 대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그 중 제19회 포항의 수욕장 전국가요제에서는 용두산 애가로 대상을 수상했다. 전용근 아버지의 노련한 선택은 효진의 승리에 크게 기여함과 동시에 그녀의 재능과 치밀한 준비를 확인시켜주었다. 효진의 부모님은 재정적 교육적 지원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효진이 열정을 추구하는 여정에서 영적인 든든한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항상 그녀의 곁에서 효진이 연예계의 압박감과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줍니다. 수년 동안 가족의 끊임없는 지원은 전효진이 무대에서 확고한 자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가족의 탄탄한 기반 덕분에 효진은 용기와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었고 점차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한국 가요계의 익숙한 이름인 전효진은 재능과 노력뿐만 아니라 가족의 변함없는 지원으로도 유명하다. 유진의 부모님은 유진의 예술활동관리부터 자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온리오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는 것까지 딸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헌신을 쏟았습니다. 이는 유진의 음악 경력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되며 더욱 전문적인 환경에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발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지원은 업무관리뿐만 아니라 유진의 정신건강을 돌보는 것에서도 비롯됩니다. 유진의 개인 매니저 역할을 하는 어머니는 그녀에게 직업적인 지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그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신적 격려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원은 유진이 아티스트의 정신건강에 대한 도전으로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많은 어려움과 압박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진의 부모님은 유진의 성취를 자랑스러워 할 뿐만 아니라 유진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싶어 한다. 이는 예술가의 경력에서 부모의 역할과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유진이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요계에서도 꾸준한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했다. 유진의 경력을 통해 우리는 가족의 지원이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 의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수적인 정서적 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진의 부모는 자녀가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건을 조성하는 데 있어 이상적인 역할 모델을 보여왔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관객들이 전유진의 음악에 대한 재능과 열정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지지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유진의 최신 소식과 무대를 팔로우 하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유진이와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건강하세요.